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단순함이다. 단순함을 추구하는 투자 방식의 선구작격 인물이 있다. 바로 찰리 멍거다. 워렌 버핏의 파트너로 유명한 그는 버쿠셔 회사웨이를 끌어나가는 실세다. 찰리 멍거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며 단순함에 관한 자신의 철학을 강조했다. 투자란 몇 군데의 훌륭한 회사를 찾아내어 그저 궁둥이를 붙이고 눌러앉는 것이다. 찰리 멍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단순함 안에서 눌러앉는 것 즉 인내심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투자자 대부분이 이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그들은 복잡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인내심이 없다. 이런 투자자들 덕분에 주식시장이 생기넘치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다. 다만 큰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감안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한주준님이 지으신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입니다. 한주준님은 대학생 때부터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주식투자 동아리에도 들었다고 합니다. 단타 매매, 비트코인 투자, 지방, 소용주택 갭투자 등 돈을 벌기 위해 다양한 투자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단기적으로 투자 수익을 쫓는 것과는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는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으로 하는 것이 수익을 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주변 잡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에 상관없이 자신이 투자해도 마음이 편한, 자신이 충분히 좋아할 수 있는 장기 우상향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주식을 10년에서 20년 장기 투자하는 것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투자한 이후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책을 읽는 내내 저자의 투자 철학과 투자 방법이 저와 너무나 유사해서 놀랐습니다.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결국 깨달았던 것이 저자의 생각과 거의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세세한 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대략적으로 좀 큰 틀을 보고 단순하게 투자하면서 장기 투자하는 게 제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수익이 점점 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취향 차이일 것 같습니다. 차트 분석이나 경제 동향 분석 등을 하면서 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시는 것도 투자의 향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좀 재미없고 답답한 투자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뒤에서 앞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장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에서는 1.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생각하라. 2. 떠나지 않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 4. 주식투자 멘탈이 전부다에서는 3. 하락장 속 멘탈 관리법. 4. 무의식을 바꿔야 투자가 바뀐다. 그리고 3장. 세상 모든 장애물을 황금으로 만든다. 성공하는 투자 마인드셋에서는 5. 무시할 줄 아는 것이 힘이다. 6.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즘글 반드시 이기는 투자의 길도 볼만한 내용이 있어서 여기도 살펴볼 거고요. 이 책에는 좋은 책과 훌륭한 사람들의 명언도 많이 실려 있어서 그것을 읽는 재미도 쏠쏠하였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생각하라. 이 앞에는 제가 인트로에서 살펴본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식투자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단순함이다. 단순함을 추구하는 투자 방식의 선구작격 인물이 있다. 바로 찰리 먼거다. 오렌 버핏의 파트너로 유명한 그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끌어나가는 실세다. 찰리 먼거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며 단순함에 관한 자신의 철학을 강조했다. 투자란 몇 군데의 훌륭한 회사를 찾아내어 그저 궁둥이를 붙이고 눌러앉는 것이다. 그의 투자 방식은 그저 궁둥이를 붙이는 것처럼 실로 단순하다. 하지만 찰리 먼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단순함 안에서 눌러앉는 것 즉 인내심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투자자 대부분이 이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그들은 복잡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인내심이 없다. 이런 투자자들 덕분에 주식시장이 생기 넘치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다. 다만 큰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감안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주식투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종목 선택, 둘째는 사고파는 타이밍 선택이다. 이는 사실상 주식투자의 전부다. 시장 및 재무 분석 등 대부분의 주식투자 공부는 결국 이 두 가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투자자들은 주식 종목과 타이밍 선정을 위해 모든 시장의 이야기를 총동원한다. 마치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모든 근육을 총동원하듯이 말이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종목과 타이밍 선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종목과 타이밍을 선정하기 위한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 수많은 책 속 현자들의 지혜와 과거 나이 실패 경험이 이 원칙을 세우는 밑거림이 되었다. 첫째, 종목을 단순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나는 되도록 적은 수위 종목을 채택한다. 현재 나는 4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3개 종목의 자산이 집중되어 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은 세계 1에서 5위 기업 사이에 포진해 있다. 나이 주식 자산에 비하면 보편적으로 적은 종목 수지만 이처럼 종목을 극도로 제한하면 계좌에서 쭉정이가 자라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책에서 애플이랑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제가 최근에 본 영상에서는 S&P500 지수에도 투자를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종목을 선택하는 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후보 종목들이 최선의 선택지가 아닐 수도 있다. 굳이 여러 개 종목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단 한 개 종목에 투자하더라도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명쾌함을 가지고 투자하면 된다. 만약 지금 살지 말지 고민하는 주식이 있다면 사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물건이든 주식이든 긴가민가 할 때는 품에 들이지 않는 게 좋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서울대학교 최종훈 교수가 남긴 다섯 마디 인생 교훈은 선택 장애에 직면했을 때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첨언하자면 개인 투자자들은 다섯에서 열 개 종목이면 충분하다고 피터린치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출이익이나 순이익이 20에서 30%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기업이면서 독점적 경쟁력이 있는 회사면 금상첨화합니다. 그리고 또 꼭 봐야 될 게 경영진이 뛰어난 회사, 경영진이 진솔한 회사를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많은 투자대가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둘째, 사고파는 타이밍을 단순하게 결정하기 위해 나는 모든 예측을 거부한다. 가끔 예측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의식적으로 제어하는 편이다. 그래서 나는 사고파는 타이밍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다. 가령 10년을 보유할 종목을 사는데 뭐 어때 하는 마음이다. 그러다 보니 상투에 물리는 일이 부지기수다. 사자마자 주가가 떨어지면 매우 슬픈 일이지만 시간은 많은 것을 해결해준다. 상황이 돌변해서 주식시장이 내 뒤통수를 치더라도 상관없다. 나는 여윳돈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10년 아니 20년을 기다려도 끄떡없다. 주식을 살 때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상투에 물리는 일일 것이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단순함을 추구하면서도 고점에 물리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다. 지금부터 사고파는 시점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될 팁 두 가지를 소개한다. 먼저 주식을 살 때 피해야 할 시점은 거래량이 폭발하는 때다.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주가가 치솟는 시기는 단기적 고점인 경우가 많다. 거래량이 급증한다는 건 단기 세력이 들어왔다는 뜻일 수도 있다. 단기 유입 세력은 인내심이 없다. 그들은 다른 먹잇거리를 찾아서 또 재빨리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주식시황 채널에서는 거래량 및 주가 급등 주식을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소개하곤 한다. 여기서 유혹당하면 호구는 떼놓은 당상이다. 다음으로 주식을 팔 때 피해야 할 시점은 주가가 장기적으로 횡보하는 때다. 최고의 우량주를 선택해서 투자했더라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뒤 장기간 횡보하면 누구나 마음이 지친다. 해당 기업에 문제가 없더라도 찜찜함이 계속될 수 있다. 그런데 일정 수준에서 하락을 멈추고 횡보한다는 것은 누군가 주식을 사고 있다는 뜻이다. 장기 횡보를 견디지 못하고 주식을 파는 사람은 그 누군가에게 주식을 저점에 넘겨주는 셈이다. 주가가 치솟아 거래량이 폭발하는 시점에 주식을 사지 말고 주가가 장기 횡보할 때 주식을 팔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적어도 호구는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 선택이다. 살까 말까 망설여지는 애매한 주식은 예선 탈락임을 명심하자. 그리고 또 제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정말 초장기 투자이면 필립피션은 좋은 종목, 즉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매수 시점을 재는 것이 의미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말에 저도 동일하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했듯이 단기적으로 급등했을 때 쫓아가서 사는 것은 정말 피해야 될 것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열일 때 즉 주식 투자를 안 하던 분들이 돈 싸들고 와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할 때는 보유 수량을 늘리기보다는 자기가 판단하기에 적정 가치 대비 고평가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최근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가치 평가가 되시는 분들은 적정 가치 대비 고평가됐을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다시 그 주식이 저평가되었을 때 사는 게 좋고요. 만약 그것이 안 되시면 그냥 들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단순하고 우직하게 반복하는 것이다.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자신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다. 주식에서 필요한 건 시간 그뿐이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오히려 단순한 투자 방식의 장점이 된다. 복잡게 세상에서 생각이 너무 많은 투자자를 만나면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세요.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걱정을 내려놓자 최적의 투자 타이밍을 찾아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주식 시장에서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자. 그 하나만으로 주식 시장은 돌연 단순해질 수 있다. 즉 어느 연구 결과에서는 정말 초장기로 보면 시점 선택으로서 얻는 이익이 거의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떠나지 않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 단기간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의 곡소리가 울려퍼진다. 주식 시장이 끝난 것처럼 푸념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하락장의 임버스 투자로 나는 돈을 벌었다며 약올리는 사람들도 보인다. 그런데 하락장에서 곡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시점이 있다. 어쩌면 이때가 진짜 저점인지도 모른다. 어지간한 투자자는 시장을 탈출하고 없으니 푸념하는 사람도 없다. 국가부도 분위기를 연출한 역사적 폭락장은 5번 정도 있었다. 1929년 대공황, 1987년 블랙먼데이, 1997년 IMF 금융위기, 2000년 닷컴버블,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다. 이것들은 흔한 유형의 폭락이 아니었다. 일시적 자금 경색이나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종종 폭락은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역사적인 폭락장은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동반한다. 이 시기에는 과거의 매장에 두고 잊고 있었던 폭탄이 여기저기서 터진다. 레버리지 폭탄, 매물 폭탄, 기업 줄도산 폭탄 등 얼마나 많은 폭탄이 매장되어 있는지 언제 어디서 터질지 가늠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걷잡을 수 없는 폭락장이 연출되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플레이는 일시정지 순간을 맞이한다. 다섯 번의 역사적 폭락장의 여파 때문인지 주식시장의 약간의 조정장만 와도 온 세상이 그때와의 유사점을 찾아 설명한다. 이런 호들갑스러운 태도와는 거리를 두는 게 좋다. 조금만 상승해도 금세 사그라들기 때문이다. 폭락장을 대비해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폭락장을 대하는 마음의 준비다.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지 두 가지를 소개한다. 1. 인내심을 갖는다. 주식 투자자들은 대체로 인내심이 부족하다. 이는 좋게 보면 시장의 유난류 역할을 하고 나쁘게 보면 버블과 폭락의 원인이 된다. 시장은 단기간에 10에서 20% 하락할 수도 있고 더 큰 폭락이 찾아올 수도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역사는 늘 이렇게 말한다. 시장은 얼마간 지나서 안정을 찾을 테고 다시 최고점을 갱신하며 성장해 갈 것이다. 5년이나 10년 뒤의 미래에 살펴보면 지금은 꽤 저점이다. 이 말인 즉슨 결국 시간이 흐리면 해결될 문제라는 뜻이 된다. 그런데도 아무래도 시장이 전해주는 폭락장의 교훈을 매번 잊어버리는 듯하다. 조정장의 지나치게 반응에 조급한 단기 대응을 일삼는 투자자들에게 피터 린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금 이 투자금이 1년 이내에 필요한 돈인가 2년 3년 내에 필요한 돈인가 수십 년씩 장기 투자를 하면 돈을 잃기가 더 어렵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1년 2년 내로 그 돈이 필요하다면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단연컨대 주식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어가는 중요한 기술은 열정보다 인내다. 열정을 가지고 치열하게 해야 할 일은 1. 공부 그리고 삶이지 주식 투자가 아니다. 만약 당신이 투자가 재밌다고 여긴다면 당신은 아마도 돈을 전혀 벌지 못할 것이다. 좋은 투자는 지루하다. 라는 조지 소로스의 말처럼 인내만큼 주식 투자에 필요한 것은 없다. 2. 폭락장에 매수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 떨어지는 칼날은 아무나 잡는 것이 아니다. 잘못 잡으면 피가 철철 나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주식 시장에서는 어떨까? 경제가 무너지고 연세적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상황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간 큰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 과연 몇이나 될까? 일시적으로 투자 심리가 무너졌거나 훗날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야금야금 주식을 모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마불사였던 기업조차 연세 도산하는 시기는 상황이 다르다. 파국의 끝을 알 수 없을 때 주식 매수세는 자취를 감춘다. 2008년의 미국 주식시장이 흐렸다. 미국은 곧 망하고 러시아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단 한 사람 돌발 행동을 하는 이가 있었다. 아무도 나서지 않고 숨지기던 그때 그는 공격적인 매수를 시작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 위해 가감히 손을 내민 그는 다름 아닌 워렌 버핏이었다. 지나 보면 안다. 폭락장에 입은 상처는 훗날 명예의 훈장으로 남는다는 것을. 하지만 투자자들은 늘 그래왔듯이 또 있는다. 그러다가 끝간데 없는 폭락장이 닥치면 시장을 떠난다. 행여 남아있더라도 현금이 없다. 폭락장 직전에는 반드시 폭등장이 있는데 그때는 이미 현금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폭락장을 맞이했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비관하지 말자. 만약 세계 최고의 우량지를 지니고 있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직 인내뿐이다. 장담하건대 조급한 대응은 투자에서 더 나은 결과를 안겨주지 않는다. 폭락장에 잠시 시장을 피했다가 반등장에 올라타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겠지만 주식시장은 그런 틈을 주지 않는다. 대개 주식시장의 깊은 침체 후 반등은 v자 곡선을 그린다. 경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반등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가 바닥을 찍은 상황에서 주가는 다시 크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경제의 선행변수 성격을 띠는 주식시장에서 강세장은 경기 침체가 바닥을 찍기 수개월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최악이지만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 심리만으로도 주가는 폭등할 수 있다. 아쉽게도 기나긴 폭락장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 투자자들은 이 역사적 수준의 반등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폭락장이 왔다고 지레 겁먹고 주식시장을 떠나지 말자. 세상의 종말을 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지나치게 함몰되지 말자. 지금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자. 주식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서 떠나면 결코 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3. 하락장숙 멘탈관리법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급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 먼저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투자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급하게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때는 없다. 급한 마음이 드는 상황이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낫다. 참고 참다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내가 팔면 오른다는 불문율을 경험하게 된다. 불안한 감정을 잠재우는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한다. 투자하다 암담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게는 마법의 주문이 하나 있다. 양팔을 교차해서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의외로 효과적이다.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요. 토니 로빈스가 행동으로 감정을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즉 가슴을 피고 심호흡을 하면서 슈퍼맨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즉 양손을 허리에 대고 꼿꼿하게 서 있는 자세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동을 바꾸는 게 되게 효과적입니다. 비록 10초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나를 엄습한 불안한 감정은 금세 사그라든다. 나의 투자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비트코인의 투자에서 손실액이 1억 원에 가까워졌을 때였다. 당시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때 나는 몇 번이고 자신에게 괜찮다는 말을 건네주었다. 그러자 차츰 마음이 편안해졌고 마음이 편안해지자 이성적 사고가 돌아왔다. 평정심을 되찾은 나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했고 폭락장에 매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얼마 뒤 혼돈의 시기가 지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되찾았다. 그 과정에서 소요된 기간은 2년 6개월 여였다. 즉 저자는 폭락장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면 결국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채득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기자 모건 하우절의 말처럼 투자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대가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성공의 대가는 기나긴 성장 도중에 발생하는 변동성과 손실이다. 투자하다 보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순간을 피해갈 수 없다. 이때 불안한 감정에만 매몰되면 이성적 판단력을 상실한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뻔하다. 하락장 속에서 이성과 감정을 제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면 6개월에서 1년 남짓이다. 이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다시 회복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리체의 말처럼 주식 시장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의 한 사이클을 경험한 투자자는 그렇지 않은 투자자보다 한층 더 성장해 있을 것이다. 이 장도 너무나 좋은 이야기입니다. 4. 무의식을 바꿔야 투자가 바뀐다. 제가 최근에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을 리뷰했었는데 그것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제가 제 채널에서 자기개발 서적도 리뷰를 자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투자의 성패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100가지 투자 비법보다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반복적으로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에게 자기개발서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감사하다는 말을 하루에 2만 번 외쳐라. 100번 쓰기를 100일간 하라. 생생하게 시각화하여 상상하고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 종이 위에 원하는 목표와 달성기한을 적어라. 한 가지 일에 지독하게 몰입해라. 등과 같다. 이와 비슷하게 종교에서는 기도하라. 108배를 하라. 명상하라.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라. 등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나는 108배를 제외한 자기개발서와 종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효과가 있었다. 자기개발서와 종교는 제각기 다른 활동을 제안하지만 본질은 하나다. 바로 무의식의 정화다. 의식과 무의식을 종종 빙산에 비유한다. 그 비유에 따르면 바다 위에 노출된 빙산의 일각을 의식이라고 한다면 수면 아래 존재하는 거대한 빙산의 본체가 바로 무의식이다. 의식의 구조를 빙산 이미지의 비유에 구분한 사람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였다. 인간의 마음 깊은 부분을 연구하는데 일생을 바친 프로이트는 성격을 포함한 인간 행동의 많은 부분이 무의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의식에서 억압된 거북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무의식에 저장하는데 이 무의식이 인간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1983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벤저빈 리벳은 의식적 의도와 뇌활동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실험을 했다. 리벳은 6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머리에 뇌파 기계를 장착하고 결정을 내리는 순간의 뇌파 흐름을 측정했다. 그 결과 결정을 내리기 위해 손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기에 앞서 뇌활동이 약 1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관찰되었다. 즉 뇌파의 변동이 먼저 발생했고 그 후에 피험자들이 손을 움직인 것이다. 피험자들은 자기 의지로 손을 움직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험 결과를 토대로 보면 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자기장이 결정을 주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실험을 통해 리벳은 인간의 행동은 물론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식적 의도도 그의 선행하는 무의식적 뇌활동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했다. 요약하자면 행동하려는 의지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식적 통제가 불가능하다. 오로지 동작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의식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무의식은 인간의 삶은 물론 투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앞서 언급한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이 촉발한 뇌파의 명령에 이끌린다. 말하자면 투자든 뭐든 반복적으로 실패한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실패의 원인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신분석가 정도원의 말에 따르면 무의식은 쾌락 원칙에 의해 작동한다. 소망이나 욕구를 금방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다. 내일이 되면 분명히 손해라고 생각할 일도 오늘 당장 욕망을 채우기 위해 덤벼든다. 무의식의 에너지는 숨어서 기회를 엿보다가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무의식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가 곧 후회하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제자 카를 구스타프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사람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것을 두고 운명이라고 부른다. 라며 무의식 충동을 막는 방법을 제시했다. 융의 말은 두 가지를 암시한다. 첫 번째는 무의식 차원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그냥 막사라도 인생이 성공적으로 가는 것이다. 공자가 일인이 되어서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말한 바로 그 수준이다. 이 정도 수준에 오르기 위한 일환으로 앞서 말한 자기개발서와 종교에서 제안하는 방법들이 있다. 두 번째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다. 즉 무의식을 의식적 차원으로 끌어내서 좋은 방향으로 길을 터주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글쓰기, 말로 표현하기, 정신분석 상담받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식들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의 작가 제리 힉스와 에스더 힉스 부부는 무의식을 즉각적으로 의식화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시간 마디별 의도하기 방법이다. 이 방법의 핵심은 인생을 쉽고 즐거운 여정으로 만들기 위해 미리 길을 내는 것이다. 무의식적인 반응에 끌려다니다 보면 삶은 점점 더 의도치 않은 일들로 가득해지고 피곤해진다. 무슨 일에서건 자신의 의도를 먼저 정하고 잠깐 생각의 길을 내주자. 그런 다음 행동하는 습관을 지녀보자. 어려울 것 같다고? 사실 알아차리지 못할 뿐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책장을 넘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미래를 위한 길을 내고 있다. 나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방법을 투자에 적용해보길 추천한다. 먼저 투자할 때 본능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이기 전에 잠시 멈춘다. 그리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되새겨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생각의 길을 터주고 나서 손가락을 움직인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시세를 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주문을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자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량주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나는 가끔 제멋대로인 손가락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 투자는 내가 장기적으로 마음 편하게 유지할 방법이 될 거야. 비록 단기간 5배 10배 먹는 그런 방식은 아니겠지. 그래도 5년 뒤 10년 뒤 나에게 든든한 자산이 되어줄 거라고 믿어. 이 기업이 잠시 잠깐 힘든 시기도 있겠지. 간혹 제품의 치명적 결함이 발견돼서 주가가 일시에 폭락할 수도 있을 거야. 나는 그런 시간이라도 이 기업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 이 기업과 함께하는 동안에 나는 든든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자신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깊숙이 심호흡하고 행동에 옮긴다. 물론 가끔은 호르몬의 노예가 되어 폭주하는 자아를 주체할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래도 미약하게 남아 남아있는 정신을 최대한 의식적으로 통제하며 투자하고 있다. 나라고 단기간에 5배 10배 되는 투자가 눈앞에 보였을 때 왜 혹하지 않겠는가.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내 자아는 그런 자극적인 것에 꽤 끌린다. 하지만 화끈한 투자에 끌리는 본능을 억누르는 편을 택했다. 왜냐하면 나의 본능 아니 인류의 본능은 주식 투자에 썩 재능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왜 이 주식을 매수하는가를 꼼꼼히 적어두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며칠날 몇 주를 얼마에 샀고 이 주식을 산 이유는 뭐뭐뭐 때문이다. 그렇게 적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한 방법입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일이다. 아인슈타인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혹시 투자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면 이 실패의 마침표를 찍고 싶다면 무의식에 내막히지 말고 자기 생각과 행동을 의식화해보자. 앞서 제시한 무의식 개선 방법을 실행해보자.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할 수 있다. 무의식을 정화한다는 마음가짐이면 좋겠다. 한 가지 주의점이라면 이렇게 해서 안 이루어지기만 해봐 하는 마음이다. 반복되는 실패의 단서는 무의식 안에 있다. 여기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5. 무시할 줄 아는 것이 힘이다입니다. 당신은 하지 말아야 할 목록에 대해 적어본 적이 있는가? 미국의 영향력이 있는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not to do list를 잘 활용한 인물이다. 주식 투자 공부를 하기 전에도 not to do list를 생각해 보는 편이 좋다. 주식 투자를 위한 to do list를 세우면 할 일이 너무 많아진다. 예를 들면 주식 공부만 해도 그렇다. 주식 시장에는 변수가 생기거나 새로운 일들이 개입된다. 그렇게 밀려 들어오는 투자 정보를 다 공부하겠다고 결심하면 어떻게 될까? 금세 질식해버릴지도 모른다. 혹은 시간에 쫓기다. 정작 중요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릴 수도 있다. 도처에서 쏟아지는 정보에 파묻혀 꾸역꾸역 공부하고 투자하다 보면 결국 계좌는 잘 알지도 못하는 종목들로 가득해질 것이다. 하지만 not to do list를 가지면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다. 새롭게 침범해 오는 요소들조차 현명하게 걸러낼 수 있다. 투자는 단기 경주가 아니다. 장기전으로 가려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쳐내고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다면 not to do list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우량한 주식에 장기 투자를 원한다면 not to do list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 볼 수 있다. 모멘텀 투자, 추세에 올라타는 매매를 위한 공부는 하지 않겠다. 매일 mts, 스마트폰 주식 앱을 보며 시세에 얽매이지 않겠다. 최근 반짝 솟아오른 유행 투자처에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 이처럼 시간을 좀먹는 해계를 근절하기 위한 목록을 몇 가지 만든다. 많을 필요는 없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포함하면 된다. 5개 이하로 not to do list를 만들어도 꽤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나의 not to do list에는 유튜브로 드라마나 영화 요약본 보지 않기가 포함되어 있다. not to do list로 시간을 확보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이 단계에서 절박하게 주식 투자의 실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경제, 경영, 투자 등과 관련된 분야의 책을 200권 이상 읽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 김학렬은 부자의 독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가 열심히 재테크를 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부터 수백, 수천억 원대 자산가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제가 만나본 진정한 슈퍼리치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엄청난 다독가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 가운데는 독서강이 많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 마크 저커버그, 손정희 등 우리가 잘 아는 슈퍼리치들은 책을 사랑한다. 빌 게이츠는 내게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다며 사업성공의 비결을 말했다. 일론 머스크 역시 어린 시절부터 책을 손에 쥐고 살았다. 일론의 동생은 형은 하루에 보통 10시간씩 책을 읽었어요. 주말이면 하루에 2권도 읽었죠. 라고 말했다. 일론은 서점에서 오랜 시간 책을 읽다가 이따금 쫓겨나기도 했다고 한다. 반드시 200권을 읽을 필요는 없다. 일단 독서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므로 처음에는 재미 위주로 책을 선정하는 게 좋다. 재미가 없거나 잘 읽히지 않는 책이라면 과감히 내던지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자. 그렇게 술술 읽히는 책부터 섭렵해 나가면 된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잘 읽히지 않았던 책도 재미있게 다가온다. 지식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 채널의 재생 목록을 보면 살면서 꼭 한 번은 읽어야 하는 투자 명서 재생 목록과 재테크 필독서라는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책 위주로 먼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고집있게 위로 붙이는 것이다. 그래서 세간에 잘 알려진 위대한 투자자들은 대부분 철학자적 면모를 지니고 있다. 감사하게도 그들은 자기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책을 남겼다. 그 책들을 통해 우리는 위대한 투자자들의 경험과 통찰을 쌓아갈 수 있다. 그러나 독서가 투자의 지름길은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구불구불한 비포장 도로다. 그래서 느리고 험난한 걸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독서를 통해 얻은 지혜는 무의식적으로 각인되어 현명한 투자를 이어주는 가교가 되어줄 것이 분명하다.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유튜브로 유명 투자자들이 강의를 거의 접할 수 있는데 굳이 책까지 읽어야 하나?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슈퍼리치의 강연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단편적 생각만을 엿볼 수 있다. 영상과 달리 책은 전반적인 것을 아우르고 있다. 즉 그들이 어떻게 통찰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사고했는지 등을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꾸준히 책을 읽으며 스스로 사고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쌓인 지식은 주식시장이라는 소음 속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을 판별하는 직관을 갖게 해줄 것이다. 나는 열심히 또 무작정 내 달리기에 앞서 나투두 리스트를 작성하길 추천한다. 투자하다 보면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온갖 정보를 허겁지겁 받아들이기 전에 그 정보가 내가 투자하는 방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나투두 리스트의 장기 투자에 도움되지 않는 정보를 멀리한다라는 항목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정보가 걸러질 것이다. 엉뚱한 곳에 도착해 있지 않으려면 일단 내가 달려가지 않을 방향을 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나투두 리스트다.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을 작성하는 중요한 의미는 가치가 없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한 것들을 기억하고 가치 없는 일들이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렇게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는 것들이 정리됐다면 그 시간을 독서에 내어주면 어떨까 현명하다는 것은 무엇을 무시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의 말이다. 여유롭고 마음 편히 투자하는 최우선순위는 후회할 게 뻔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6.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나 역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벌 수 있을지에 집중했을 때 결과는 늘 나를 배신했다. 급상승의 기쁨을 주는 투자법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급파강의 슬픔을 주었다. 내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을 때 선택했던 투자처는 세 가지였다. 중국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소액 투자. 물론 이 투자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내가 그것들을 다루는 방식이 문제였다. 그래서 중국 투자랑 비트코인 투자도 설명하고 계시고요. 2017년부터 한국의 부동산 열기가 뜨거웠다. 나 역시 이 열기를 타고 부동산 소액 투자를 시작했다. 잠을 줄이고 전국을 배회하면서 치열함의 극치를 몸소 실천했다. 열정은 나를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생각했다. 다만 그 열정의 방향이 문제였다. 부동산은 각종 법과 세금 등에 관한 치밀함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나는 몸뚱이만 바빴다. 생각 없이 내달리는 투자의 결과가 좋을 리 없었다. 이 단순한 것을 깨닫는데 수천만 원의 수염료를 지불해야 했다. 스스로 위안 삼기를 수억 원의 수염료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빠르게 투자 성과를 내려고 했던 마음은 나를 헛발질하게 했다. 매일같이 시재판에 사로잡혀 일상이 피폐해졌다. 그동안 내가 노력한 만큼 보답해 주지 않을까 턱도 없는 바람이었다. 자산 시재는 나의 관심이나 애정 따위는 안중이 없었다. 돈을 빨리 벌고자 하는 유혹은 너무 커서 많은 투자자가 대중의 역행하기 어려워진다. 가치 투자자 세스 클러머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여기서 말하는 대중의 역행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 대중의 방식이란 탐욕과 공포에 지배되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단기 성과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식은 가격이 오를 때는 탐욕스럽게 투기하거나 위험천만한 베팅을 하고 가격이 내려갈 때는 손실에 대한 공포에 빠져 최악의 시점에 매도한다. 단기 성과를 추구하는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고파는 상품으로 대한다. 주식을 시세판의 깜빡인과 동의시하는 셈인데 그러다가는 이내 길을 잃고 만다. 왜일까? 주식 투자가 단기 성과를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행동을 예측해서 그들보다 한 발 앞서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투자자 대부분이 조급한 마음에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기업의 장기적 성과에 초점을 맞춰 투자한다면 피비린내 나는 투자전쟁을 피해갈 수 있다. 명백한 우애가 있는데 굳이 총칼 들고 전장에 뛰어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주식 투자든 다른 무엇이든 속도에만 집착하면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 욕심에 사로잡혀 올바른 판단력이 서지 않을 뿐더러 급한 마음에 위험을 살피지 않고 감정에 이끌려 뛰어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여기가 확실히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운으로 반짝 대박을 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가는 것이다. 주식 투자로 1년 안에 대박을 터뜨려서 영영 투자계를 떠날 게 아니라면 꾸준히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해야 한다. 나는 앞서 말했듯이 몇 번 주식시장의 큰 지각변동을 경험했다. 그 덕분에 언제라도 폭락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사는 타이밍이 상투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둔다. 상투가 어디쯤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상승기에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더 상승을 예친다. 언제 주식을 매수하든 한치 앞에 절벽이 있을 수 있다. 그 절벽 앞에서 주식시장은 무력하지만 그 와중에 살아남는 기업은 더 강해진다. 물론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절벽에 떨어져서도 오랜 기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해서 긴 호흡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빠른 주식 투자 방법이다. 빨리 부자가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스노우폭스 김승호 대표의 말이다. 나의 자산 증식이 속도가 붙기 시작한 시점도 그의 말처럼 서두르지 않기로 마음먹었을 때였다. 티끌 모아 티끌이 눈에 띄게 뭉쳐지고 있다고 느꼈던 나의 자산 시기를 나는 두 갈래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빚 3천만 원을 갚고 시드머니 5천만 원을 모은 시기였다. 이때는 오직 월급으로 빚 갚기에 열중했으며 예의 적금만으로 시드머니를 모았다. 분명 msg가 시급한 맛없는 이야기다. 만약 유튜브 썸네일 제목을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빚을 갚았어요. 시드머니 모을 때는 예적금이 답이에요 라고 달아놓는다면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로벌 초우량주 바이앤드 홀드를 외치던 시기였다. 장기적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천천히 투자를 진행해 가던 시기에 종종 행운이 찾아왔다. 가끔 불어오는 투자의 순풍은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더 멀리 단기간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렇게 느린 투자를 택했을 때 주식 투자 결과는 스스로가 느끼기에 꽤 만족스러웠다. 나쁠 때 덜 나쁘고 좋을 때 더 좋았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가 붙기 어렵다. 수자든 인생이든 마찬가지다. 물의 흐름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노를 젖는다면 힘은 힘대로 들고 진척은 없다. 다시 말해 방향 없이 우왕좌왕 하면서 빨리 성과를 내고 싶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속도는 붙지 않는다. 속도에만 집착하는 투자는 당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잊게 한다. 길을 떠나려면 우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주식 투자는 오래도록 가야 할 먼 길이다. 100미터 달리기를 하듯 가기보다는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기를 원하는지 생각하고 투자하자. 여기도 너무 좋은 얘기죠. 자 드디어 마지막. 매즘글 반드시 이기는 투자의 길입니다. 카지노에서 나와 계속 밖에 있어라. 일단 투자해놓고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오라는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 존 보글이 말이다. 그는 s&p500에 투자했다면 카지노 즉 시장에서 멀어지라고 주장했다. 한 번 샀으면 영원히 보유하면 그만이라고. 그렇게만 하면 유수의 펀드 매니저보다 우위를 점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식시장에서는 무한한 위험이 잠복해 있다.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제어하려고 애쓰다 보면 복잡한 주식시장에서는 길을 잃기 십상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방황하다가 주식시장을 떠났다. 금융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게 되면 투자자가 제 몫을 확실히 챙길 방법은 인덱스 펀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익이 복리와 만나면 투자자는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자산을 축적하게 돼요. 존 보글이 투자 제한은 반박의 여지 없는 명백하고 쉬운 방법이다. 다만 문제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 파는 데서 오는 짜릿한 흥분을 느낄 수 없다. 즉각적인 결과를 통한 보상을 취할 수 있다는 게 주식 투자의 큰 매력인데 만약 짜릿한 흥분이 사라진다면 주식시장은 지나치게 고해질 것이다. 그러게요. 주식 투자를 짜릿한 흥분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나 봅니다. 근데 주식 투자는 돈 벌려고 하는 건데요. 하여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주식시장에 신경을 쓰기가 힘들고 종목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냥 인덱스 펀드에 장기 투자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인생사를 돌아보면 자신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투자 실패 원인을 돌이켜보면 전문가에게 의존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하거나 혹은 언나간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등 모두 스스로 내린 선택이다. 그런데도 투자자들은 그런 것들을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 그게 결국 폭망으로 가는 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즉 주식 투자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투자가 실패하는 것은 외부 요인보다는 투자자 자신의 내적 요인이 더 크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자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을 분석하려고 애쓰기 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비춰보자. 어떤 욕구와 감정이 꿈틀대고 있는지를 지그시 바라보자.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때만큼은 그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자 주식시장은 나의 욕구와 감정을 채워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반드시 이기는 투자의 길까지 살펴봤습니다. 즉 인덱스 펀드에 장기 투자하는 게 적어도 시장에 지지 않는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주주님이 지으신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의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복잡한 주식을 이기는 단순한 투자책인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은 것 외에도 주식 투자 초보자 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내용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하고 계속 이르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단기 투자를 했는데 단기 투자는 아무리 해도 돈을 벌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한 다음부터 수익이 조금이나마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적용하기에 정말 좋은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랑 영상 내용이 좋으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